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림은 절대 등급이 일정한 원 A형 초신성의 적색편이랑 겉보기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. 허블의 법칙이 구한 겉보기 등급은 요런 식이래요. 이게 이론상이죠. 그리고 이 이론상은 감속 팽창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측을 해봤더니 조금 더 겉보기 등급이 커지더라. 등급 별의 등급이 커진다는 얘기는 더 어두워진다 라는 얘기지. 어두워진다는 얘기는 겉보기 등급이 어둡다는 얘기는 원래 별의 밝기보다 더 멀리 존재하기 때문에 더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. 더 멀리. 현재 내가 이론상의 거리보다 더 멀리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둡게 보이는구나. 그러면 현재 거리보다 더 멀리 있는 별들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존재한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더 멀리 후퇴속도도 더 빠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속 팽창을 하고 있구나 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. 선지로 가죠. 멀리 있는 원 A형 초신성일수록 멀리 있대요. 허블의 법칙을 구한 밝기보다 더 어둡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. 지금 그래프에서도 얘기해주고 있죠. 맞는 말. 원 A형 초신성의 관측 결과 팽창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다. 더 멀리 있고 후퇴속도 더 빠르니까. 맞는 말. 이러한 관측 결과로는 암흑에너지. 우리가 이 뒤에서도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미 공부했을 거라 예상이 될 때 암흑에너지가 바로 이렇게 가속 팽창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놈이 바로 에너지원이다 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 되겠죠. ㄱ, ㄴ, ㄷ.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. 3종주 нав장전 겨우 멀리 бол Itsini 42 40 한글자막 by 한효정